최이 cal 103.2 유훈 뭐야? 왜 아직... 아직아직 오늘 뭐 하게요? 저야? 네 몰라요 저 그냥 눈 너무 일찍 떠져서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일이 바쁈나 보니 네 어디 가요? 와, 불타깝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뭘? 네? 뭘요? 데이터ですね. 집에, 집에. 네? 집에 갈라고. 아, 진짜? 집에 가기 너무 멋있게 입고 있는데. 아, 집에 가는 김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. 거짓말. 짜증말. 적극적이다, 진짜 갑자기. 저렇게 막 물어보는 게 유정 씨가 너무 기분 좋아 보여요. 물어봐 주니까. 네. 유정 씨는 주헌 씨의 질투를 좀 즐기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거의 이 표정이 거의. 그러니까. 표정에서 다 드러나 숨기지 못해. 되게 티가 많이 나는 좀 솔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, 유정 씨는. 되게 좋은데. 짜증나요. 그러니까. 나가지 마요. 제가? 네. 빨리 오세요, 만나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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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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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